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기분 좋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우리 시장을 꾸준히 괴롭히는 전쟁 이슈로 울기도 했다가 안도하기도 했다가 참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더디나마 올라가 주니까 참 고맙은 마음도 있는데요. 내일까지 한 번 더 올라주면서 이번 주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전 제한과 미국의 전략 비축류 방출 예고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도 우리 양시장 속폭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상승한 2,757.6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수 종가가 2,750선 넘은 건 지난 2월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 마감해서 어제보다 5.46포인트 오른 944.5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동향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이 128억 원을 팔아냈고요. 외국인도 1,739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만 1,887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투자 동향 보시죠. 오늘 개인이 7,987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이 7억 원, 외국인이 8,016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이슈입니다. 5조 팔아치운 외인, 실적주는 쓸어 담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달 들어서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 외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인들, 이달 들어 유가 증권 시장에서만 4조 9,44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죠. 전체 금액은 분명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외인들이 이달 한 달 동안 LG 이노텍 주식을 사들이는데 쓴 금액 2,922억 100만 원입니다. 주가의 상승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겠죠. 지난 23일 LG 이노텍 주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LG 이노텍뿐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안랩, 고려아연 등도 많이 사들였는데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 수익 개선이 전망되거나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들 역시 결국 실적 컨센서스를 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외인들도 눈독 들이는 실적주는 어떤 게 있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머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크래프톤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낙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연말 포트폴리오에 게임주 하나 없으면 요즘엔 참 주식할 맛 안 난다 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열풍에 비하면 요즘 게임주는 비교적 잠잠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게임주들 다시 부양을 위한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견 게임사들 먼저 살펴보면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자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우선 크래프톤은 오늘 주총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연구 개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고요.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하죠. P2E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모두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르포브 글로벌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P2E 시장 공략에 나선 위메이드도 있죠. 이들 게임회사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할 가상자산 만들고 있고요. 타사 게임 라인업까지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P2E 게임 서비스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게임회사들은 이미 시선을 돌려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게임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머니 이슈에서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분을 기다렸는데요. 이용준 파트너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저는 사실 개인의 선택에서도 뵙고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용준 파트너님 제가 반가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저 같은 투자에 미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주시는 이용준 파트너님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시간 참 기다렸습니다. 이용준 파트너님과 이야기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참여 링크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고민도 나누시고 또 시장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니 이슈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실적주 중심의 순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1분기 실적주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1분기가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라고 해서 대부분 5조 이상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딱딱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머니머니 해도 기업은 실적을 베이스를 해야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순매수 탑5 중에 3개를 말씀드리면 1등은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 세 번째는 카카오인데 이 세 종목 모두 모멘텀도 좋고요.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우리나라를 셀코리아 하는 이유가 저는 전쟁 이슈, 전염병 이슈보다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최근 들어 다소 안정을 하면서 1220원 정도, 1210원 언저리에서 현재 마감이 됐는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본은 빠진다. 왜냐하면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거고요.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할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건데 이런 악조건에서도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악조건 이슈가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소 10%에서 30%, 40% 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요. 오늘 실적주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LG 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외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사실 전쟁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외인들이 환율 리스크 때문에 셀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내외 불확실성에 이어서 이번 실적 시즌 더욱 좀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뭐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뭐니뭐니 매출과 영업이익일 텐데요. 제가 이제 LG 이노텍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주라고요. 반도체, 그리고 차량 통신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기 때문에 1분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3월 한 달 만에서 2,922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매도를 뺐을 때 순매수 금액이 나오는데 게다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연속 매수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의 주가만 보더라도 LG 이노텍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9% 넘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 사유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실적이 먼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최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내년, 내후년도 좋아 보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서 23%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7%가 빠지긴 했지만 2,4분기, 다음 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8%가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LG 이노텍 외국인들의 매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좋고요. 수익 개선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41만 5천원, 3월 23일 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기염을 토했다가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내년, 내후년도 좋고요. 다음 분기도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큰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봤을 때는 21선 구간, 이 구간 금액으로 하면 37만 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37만 원 내려오면 정확한 지지 라인이니까요. 좀 매수하셔도 좋다. 또 추미하셔도 좋다. 아니면 신규로 진입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위사가 좋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보는 시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적정 주가가 맞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슷한 종목이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전기 또한 카메라 모듈하고 통신 모듈을 생산하고요. MLCC 업체이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쟁사라고 굳이 꼽는다면 일본의 샤프사 정도인데 그래도 그 샤프사의 주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기랑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요. 기본적 분석상 LG 이노텍은 시총이 9조 정도 되고요. 2021년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인데 여기서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 멀티플로 하면 7배 정도 나오는 게 LG 이노텍이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7배가 시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쟁사라고 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시총이 12조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기 때문에 멀티플로 하면 약 8배 정도 나옵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여러 개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인 제가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꼭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다 볼 수는 힘들지만 멀티플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 대한 멀티플로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에는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주가가 지금 현재 우간에 아주 높다 아주 낮다 보기 힘들고요.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LG 이노텍은 말씀드렸습니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관전 포인트도 여쭤봤었는데 실적적인 전망을 봤을 때 좋은 실적을 낼 기업들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또 우려가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많죠, 사실은. 좋은 기업 빼고는 다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더 갈 종목을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LG 이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카카오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우려되는 것들은 사실 차트만 보면 다 나와 있다. 여러분들 혹시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차트가 역배열이고요. 데드크로스가 나는 종목들은 우리가 모르는 실적 이외에 대외적인 악재가 숨은 악재가 있거나 오버행 이슈가 있거나 전환사체 투자 상장 물량이 많거나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믿는 실적 하나만 보고 매수하시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수급의 현황에 외국인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 굉장히 좋고요. 적정 주가도 삼성전기 대비해서도 높은 가격도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도 흐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도 제가 바로 해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같이 짚어드릴게요. 지금 탑3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다소 밀리긴 했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이라고 하니까 우량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확한 역량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트 사업을 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플랜트라고 해서 도급도 받고 큰 도급과 같이 아닌 플랜트 사업도 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EPC 사업의 강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EPC는 E는 설계 엔지니어링이고요. P는 프로큐어먼트, 조달이고 C는 컨스트럭션, 시공인데 쉽게 말하면 설계부터 물품을 조달해서 시공까지 마무리까지 하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외국인들이 삼성 엔지니어링만 순매수로 2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기존에 사고 계신 분들이면 3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약 23% 상승이 나온 게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규모 신규 수주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핵심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사실은 실제로 수혜를 받는 국가가 중동이라는 나라가 수혜를 받는데 중동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는데 유가까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돈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중동은 하는 일이 땅의 사막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플랜트 발주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플랜트 발주를 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오더를 주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EPC EPC 사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수주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도요. 최근에 동그라미 친 구간이 고점 구간인데요. 3월 29일 날 또 28일 날 고점을 짓고요. 오늘 22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아무리 좋아도 기술적 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종고점인 2만 9천 원 정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최근 단기간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22선이 깨졌기 때문에 쌍구를 맞았기 때문에 밀리면 2만 4천 원, 2만 5천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장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컨센서스도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눌릴 때마다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런 큰 종목도 단기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눌리는 구간 2만 4천 5백 원 정도를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삼성 엔지니어링하고요. 이 주가가 적정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현대건설 주가랑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현대건설 또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을 종속 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총은 5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7억, 7천억 정도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멀티풀이 한 10배 정도 적용되니까 약간 높은 느낌이 있고 현대건설은 멀티풀이 약 7배 정도 되더라고요. 동정업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는 굉장히 좋으나 타점상으로는 관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 사실 안 좋은 기업들을 짚어드리는 것보다 좋은 기업들을 짚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웨인들이 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좋은 실적주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심이 가는 게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 삼성전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죠, 지금. 삼성전자 맞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또 이후 주가 반등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몇 분기 매년마다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최대 실적을 낸다고 해서 사실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치 자체가 원래 수익을 잘 내고 최대 실적을 내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기대치에 훨씬 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악재가 몇 개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최근에 블록딜, 홍라이 리움 미술관장의 블록딜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사거래 연속 매도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호실적을 냈거든요.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은봉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반응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7만 전자, 6만 전자인데 지금 6만 전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매매 의견을 굳이 드리다면 중립을 드리는 게 현재 시점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최대치가 나오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기대감을 뛰어넘는 실적이나 뛰어넘는 제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악재들이 좀 산적이 있고 그리고 지분, 상속세 때문에 지분에 대한 또 블록딜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는 중립 의견을 시장에서 주고 있는데 하지만 확실한 건 악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가 몇 번씩 다뤄드렸는데 삼성전자 6만 9천 6백 원이거든요. 심리적인 지지 라인 7만 원을 깨가지고요. 7만 원을 바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아래에서 지지받고 있고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사항 드리면 이 동그라미 친구간 21선이고요. 2평선이 지금 5일, 10일, 20일 수렴돼 있고요. 상단에 120일과 60일이 있고 일목, 균형표, 구름대가 있어서 매물대는 짱짱하지만 그래도 더 악재는 나올 게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3일에 6만 8천 3백 원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 라인은 7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6만 8천 3백 원을 지지받으면 한번 상승으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2평선도 수렴돼 있고 차트 쪽으로는 전형적인 수렴 후 확산 패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는 다 나왔고요. 특이사항은 없는데 더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용준 파트너님의 매매 의견 자체는 중립이긴 하지만 악재는 다 나왔으니 이제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머니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요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P2E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이죠. 글로벌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어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동향 먼저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P2E가 현 시점의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P2E, NFT 이런 것들이 화두인데 제가 좀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해드리면 어렸을 때 오락실을 다니셨나요? 컴퓨터 게임을 하셨나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편이었고 소위 그 크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그게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 세대하고 약간 좀 그렇죠. 저는 사실 오락실을 다니는 세대였습니다. 오락실이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어릴 때 생각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지 않아도 오락실의 오락기를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락을 했다가 많이 맞았던 기억도 사실 있고요. 너무 즐거웠던 기억들입니다. 그런 오락실 게임에서 앵커님이 했던 컴퓨터 게임으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컴퓨터 게임이고 핸드폰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플레이 투 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의 게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동안 이제 플레이 투 원, P2E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플레이 투 원, 이게 사행성 게임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제적인 화두는 플레이 투 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AR, CG 이런 게 다 화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국내 기업들 동향을 한번 짚어드리면요. 우선 넷마블이라는 회사 아시고 계실 거고 컴투스, 네오이즈 이런 회사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이미 뛰어들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3사 모두 가상 자산, 쉽게 말하면 코인을 만들어서요. 게임상에서 유통할 수 있고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 돈이 코인으로 되고 그 코인이 다시 현금화되고 이런 절차들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 투 원 게임인데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MBK라고 해서요.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개하고 첫 플레이 투 원 게임인 A3 스틸 얼라이브를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보면 글로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플레이 투 원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게임 업계들이 그런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4월에 출시 예정인 게임만 해서 6개에서 7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MBK라는 블록체인 가상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는 지금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서 상당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게임 업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 어릴 때 저는 오락실을 다녔고 앵커님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했고 지금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트 원 사업은 앞으로 큰 신사업이고 큰 성장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게임주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C2X라는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의 플레이트 원 게임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컴투스는 굉장히 큰 회사죠. 물론 게임 회사들 다 크고 우량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원픽은 사실 컴투스를 제가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전 세계 90국에서 1위를 이미 기록한 서머너즈 워라는 천공의 아레나라는 강력한 게임이 이미 있고요. 그 게임을 기반으로 4월 출시할 게임만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임은 다르지만 기본에는 C2X라는 가상 코인을 넣어서 거기서 아이템을 사고 팔게끔 플레이트 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뛰어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오이즈 홀딩스인데요. 네오이즈 홀딩스 또한 자체적인 가상 코인 네오픈 토큰이란 걸 만들어가지고요. 지난 2월부터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네오픈을 출시해서 가상 자산 그리고 플레이트 원 시장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불법이지만 이런 대기업들이 플레이트 원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활을 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대기업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 때 메타버스를 신성장 사업으로 공표를 했고 현대차 또한 로봇 메타버스를 말을 했고요.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는 이미 플레이트 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을 산 사람이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매점 앞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오에서 게임을 하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월급 이상을 벌어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에서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를 통해서 보라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코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사적인 노력을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게임 회사들은 이 코인이나 가상 플레이트 원 시장을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야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피트웨이 사업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이미 피트웨이 글로벌 시장 진출한 위메이드 상황 그리고 넷마블, 컴투스, 네오이즈 같은 기업들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으신 분들 이용준 파트너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포트폴리오에 게임주 담을지 말지 더 많은 고민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에서는 피트웨이 기반 서비스 규제에 좀 막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어쨌거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피트웨이 게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세가 국내에서 결국 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세계 게임회사를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마음적으로 가장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한 종목이 있으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샵 008이 하셔가지고요. 이용준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거기서 오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불법이고요. 그리고 사실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을 플레이 투 언으로 국내에서 한번 이렇게 오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보면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벌어야겠다. 네, 혹하죠. 혹합니다. 사실은 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을 너무 즐겁게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말하는 선생님이 드린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서비스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됐고요. 우리가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열심히 노동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게임으로 돈을 버느냐 이게 어른들 생각이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술도 바뀌고 또 세대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안 하면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선점하는 게 핵심인데 플레이 투 원도 언젠가는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픈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보면 게임을 하다가 거기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을 가상 자산을 통해서 전환해서 또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통해서 얻은 가상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놔둬도 되고 그걸 가상 자산 거래소 통해서 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현금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근간에는 게임은 사행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은 그렇기 때문에 PC방도 12시 이후에는 못 가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플레이 투 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기업 게임 회사들은 지금 플레이 투 원 시장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실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보라 코인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도 다 상장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적당한 규제를 통해서 가이드라인만 잘 잡는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또 거기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플레이 투 원은 어쩔 수 없이 가이드라인은 있겠지만 풀리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점에서 게임주 정도는 한 종목은 미리미리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에 게임주 하나씩은 쟁여두셔라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지난 4분기에 게임주들이 시장의 기대에 좀 한참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 기록하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이 되고 또 주가도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게임업체들이 줄줄이 신작 출시 계획 밝히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게임주들 올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이 하나 대박이 나면 그 다음에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인력 비용 빼고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맞은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투스 차트를 잠깐 띄워봤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급등하면 대형주도 2배가 금방 오르고요. 하락하면 또 50%가 금방 빠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게임주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니까 이런 투심에 대한 약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주는 약세의 흐름은 맞으나 우리가 성장주를 할 때는 고점에 있는 성장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하는 게 성장주 매매잖아요. 그리고 1년 정도 갖고 있어서 2배, 3배 정도 먹으면 아주 잘 먹은 게 성장주인데 게임주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컴투스를 보더라도 고점은 18만 원인데 현재는 10만 원, 9만 원이니까 딱 반토막이 깔끔하게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영세하거나 그리고 재무조표가 안 좋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게 컴투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 컨센서스가 39% 이상 성장을 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익은 놀라지 마십시오. 80%가 성장한다고 컴투스는 재무조표에 컨센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 보면 보통 영세하고 작은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컴투스는 유보일이 19,658%입니다. 19,000.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가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일죠. 이런 게임들이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한 번 크게 갈 수 있다. 반토막 나는 것도 금방이지만 두 배 가는 것도 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매수 타이밍을 미리 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중에 가장 좋은 종목 픽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게임회사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이 우리가 플레이 앱 같은 보면 매출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매출 순위 몇 등인지를 확인하시면서 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앞으로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게임이 흥행이 되면 영업 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번 흐름을 타면 또 두 배도 금방 가는 게 게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게임주 좀 옥석인지 가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옥석 게임주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직접 가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를 살펴봤고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전선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흐름 보니까요. 9.49% 크게 상징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이영준 파트너님 오늘 머니 섹터 전선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어요. 머니 섹터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 상한가가 우선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선 섹터가 차트적으로 보고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받고 하락을 했던 섹터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했던 제로랑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전선주 우리가 사실은 강가했던 이유가 우리 2,200개에 있는 상장된 종목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선주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한전선하고 대원전선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최근 동안 한 번도 반등이 나오지 않고 4,900원짜리가 오늘 1,800원이니까 반틈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배열 차트를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상승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침구간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상한가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왜 올랐냐를 확인해야죠. 전선주가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왜 올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값 상승인데요. 구리 가격이 우선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최근 들어서 1톤 톤당 1만 390달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름세 5.7% 정도 올랐으니까 원자재값이 다 올랐고 오르지만 구리 가격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철강주, 알림인주는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구리주가 테마를 타고 한 번 상한가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대한전선은 그 이면에는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반건설에 한진칼 지분 인수권이 있는데요. 호반건설과 대한전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HTS를 열고 기업계효로 확인하십시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기업계회를 보면 지분 분석에 보시면 대한전선이 호반산업이라는 회사가 대한전선을 인수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대한전선이 강하게 분봉 보여드리면 10시 이전부터 급등이 나와가지고 쭉 올랐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사실 안 준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림 없이 그대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한전선이 9시 59분 정도의 상승이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대한전선의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산 건데 대원전선도 오늘 25%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참 개인들이 똑똑하고 영민한 게 대한전선이 가니까 대한전선의 실제로 재료는 사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중인 대원전선을 쌍크리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매수 시간이 10시가 약간 넘어서 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전선 상가고 대원전선 25% 같지만 수급은 완전 다르고 느낌은 다르다. 대한전선은 수급이 외국인이고요. 호반건설에 대한 이슈도 있고 구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대원전선은 2등주로 그냥 따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일의 강세는 대한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전선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종목들이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같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최근 원자재값 많이 오르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한 탓으로 오늘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호반건설의 한진칼 지분 인수권도 추가로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머니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종목 인터파크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 0.9% 하락해서 6,620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이영준 파트너님 최근에 이영준 파트너를 뵐 때마다 인터파크 이야기는 꼭 한 번씩 듣는 것 같거든요.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4번 정도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할 때 제가 믿는 종목이 사실은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집중된 종목이 빠지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파크는 제가 어제도 제가 무료방에서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도 오전에 했는데 인터파크가 리오프닝 수혜주로는 제가 대장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연일 어제도 말하고요. 오늘도 말하고. 그런데 제가 보통은 말하고 그 다음날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을 보면 사실은 22선까지 밀릴지 알았었거든요. 장 초반에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6,200원은 밀릴지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호가창을 이렇게 메우면서 양봉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파크 지금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샵 00815 저희 카톡방, 아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텐데 지금 왜 갈 것 같다고 생각하냐면 인터파크는 우선 재료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오프닝 수혜주이고 유일하게 많은 여행사 중에 올해 흑자 전환을 한 회사가 인터파크입니다. 그리고 예약 건수도 28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TV를 보니까 뉴스에서 오늘 어제 아침 뉴스에서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팔았더니 1시간 동안 450억이 모였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뉴스에.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이제 꽃도 피고 있고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행을 무조건 간다는 생각이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러면 결제도 해야 되고 여행 상품을 파는 회사는 이득일 텐데 지금 봤을 때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도 있지만 다들 재무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앞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요. 지분의 70%를 야놀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재무도 굉장히 투명하고 깔끔해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인터파크는 자기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하려고 있는 모습이 확실합니다. 공시 보시면 현금 배당도 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 이번에 보면 3월 16일 날 공시 보면 주식병합결정공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터파크를 지금 매수해서 장기로 갖고 가실 분은 상관없지만 단기에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주식병합공시라는 거는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위해서 주가 안정화를 위한 좋은 건강한 공시거든요. 하지만 주가 안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파크는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정지가 된다는 것도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음 달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20일 정도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건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로도 지금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게요. 우선 올해는 25호 흑자전환을 했고요. 부채 비율은 160%지만 유보율이 600%나 되고 배당도 지금 0.9%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파크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설명해 드리면 인터파크를 이제 제가 노란 똑밥에서 더 디테일하게 또 더 디테일한 호가까지 보면서 확인해 드리는 거니까 노란 똑밥 들어오셔도 되고 방송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전형적으로 바닥을 다지고요. 상승 1파, 2파, 3파 횡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호가창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서 밀릴 수 있었거든요. 20일 선이 깨지면 저는 그다음 매수 타임일 5,800원 60일 선과 120일 선 구간인 5,800원도 매수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올라갈 쪽은 올라가니까 내려오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 초반에 6,440원까지 쭉 밀더라고요. 마이너스 3% 이상 밀려서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오늘 밀리기 때문에 걱정했지 않았을까 여쭤보실 텐데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밀리면 타점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니냐다 할까 9시, 10시도 되기 전에 양봉을 한번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더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 주식 잘 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일봉을 보면 이 네모 구간이 일봉의 행보 구간입니다. 행보를 지금 한 달, 한 달 반 정도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보를 한다는 건 더 크게 가려고 하는 힘의 응축이고 여러분처럼 또는 일반인처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행보 기간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양봉 도지는 내일의 상승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파크 오늘 가져오고 나왔는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노란톡방에서는 이 목표가는 오늘 3월 30일 날 9시 38분에 제가 말씀드릴 목표가는 지금 실천의 목표가고요. 내일은 또 다르니까 내일 목표가는 노란톡방에 들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일봉상 이 개배 하반값과 상반값을 나눴고요. 개배 하반값인 이 다음 개배는 다음 단계고 이 전개배 하반값인 상반값이 7200원, 7100원 이 정도를 1차 목표로 짧게 잡고 있고요. 수익률로 하면 10%, 13%지만 이걸로 성에 안 찬다면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 갭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차, 4차 목표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에 어불성설일 것 같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대응하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준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부적인 궁금하신 분들은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시의 격리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여행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은 인터파크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만큼 그만큼 힘 있게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인터파크 자세한 공략법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말 차근차근 함께 공략법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정부가 이제 거리 두기를 완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파크도 리오프닝 관련 주지만 다른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힘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른 리오프닝 관련 주 흐름도 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가 누가 되느냐가 우선 핵심일 것 같고요. 쳐고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섹터들은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한번 볼게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하락을 급하게 하고 21선 위에 올라와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투어 하나투어도 보시면 똑같더라고요.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대형 여행사이기 때문에 흐름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도 똑같이 지금 21선 위에서 누가 먼저 가면 나도 같이 따라갈 거야라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터파크를 보고 있는 게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가볍고요. 큰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재무제표 우선 감사보고서 시즌에서 냈을 때도 흑재화 전환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파크를 보는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노랑풍선이 이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시가로 봤을 때 마이너스 21%까지 저가까지 빠졌었거든요. 다행히 상장편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왜 이슈가 관리 종목이 노랑풍선이 됐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하락 전까지 보면 노랑풍선 또한 21선 위에서 출발하려고 준비를 했었을 텐데 노랑풍선이 관리 종목 됐던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감사 시즌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관리 종목 되는 이슈가 몇 개 가지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그리고 매출액이 30억이 안 되는 소영주는 관리 종목 지정을 먼저 합니다. 상장편에 그래서 노랑풍선이 굉장히 영업을 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슈로 힘들었겠죠. 힘들었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훨씬 적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풍선이 30억이 안 되는 29억 2천만 원으로 관리 종목이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은 우선 관자가 붙었기 때문에 좀 제어를 하고요. 관심 종목에 모드투어, 하나투어, 인터파크를 놔두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고 어려우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사인을 딱 받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으면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모드투어라든가 하나투어,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도 함께 봐주셨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 종목에 들어간 만큼 이 종목은 좀 제외하고 인터파크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좋을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슈가 전선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어제 상황 각각은 화일약품, 대마 관련 의료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화일약품하고요. 대한전선은 우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시간 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의했다, 화의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시간 후에는 우크라이나 다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테마 위주로 관심 종목을 넣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대마 의료 테마하고요. 전선 테마 넣으시고 인터파크 리오프닝 넣으시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넣으시지만 매수한다는 생각보다는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생각하시면 네 종목, 네 섹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온라인 종목들은 추격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는 전선, 그리고 대마 의료 테마 그리고 강조해 주셨던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오늘 짚어봤지만 게임주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당분간에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오늘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함께 했는데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더 많은 이야기, 고민들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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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